유도 너무하잖아 잘 어울린다 아니 나는 왜 치킨 넘게 찍었는데 왜 머스타를 입어요? 아 너무 웃긴데? 아 잠깐만 핫도그가 너무 웃지 않겠어 아니 난 머스타를 입었어 야 너 크래미다 어떻게 입지? 아니요 와 이거 봐 얘 대박이야 와 대박 야 너 잘 어울린다 아 웃긴 크래미 다섯 다섯 야 너 이러봐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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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 수 있잖아 내가 다리가 다섯 개씩 있긴 해 한쪽에 민희야 보여줘 민희야 갈게요 내 생각에 정웅아 꼴땡이야 이거 나 금 본다 자 두번째 영덕대게 다리가 열 개이기 때문에 아주 빠를거야 오 가자 여보 크랩 날다 하나 둘 셋 와우 야 나 마지막에 뛰는건지 몰랐어 여기 갈떡은이 남네 내가